자, 들어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쿠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옥의 정원. 정원은 각종 분수와 조각상으로 자취스럽게 꾸며졌다. 너무나도... 아름답기는 뭐가 아름다워. 이 핏동을 다 써놔서 더럽구만. 여보기 친구. 뭐하는 친구인가? 전에. 어머, 차 막고 있어. 굉장히 호화스러운... 집정관의 저택인 것 같아요. 자, 델가드가 또 문을 열야되... 니에는 항상 후방에 있어. 어떻게 됐놈이. 항상 후방이야. 항상 뒤에 있어.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떡대의 자식이 말이야. 뭐야, 쟤. 사람을 막 또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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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자, 그래도 주박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소를 사용해서... 어머, 이게 다 꼬챙이고 뭐, 이게. 전화가 볼까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쭉쭉쭉쭉쭉. 어머, 여기 피가 본격적이네. 기분이 좋지 않네. 여기엔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이런데로 했었는지. 워낙에 오래전에 했던 게임이라 이렇게 하죠 온다 엇 염력으로 밀칠수가 있는데 여지없이 사타구니에 꽂히는 블랙의 초안 정말 잔인한 여성이야 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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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루팡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엔비님 어서오십쇼 자 뭐 집정관 저택에 타온거 같죠 근데 여기 다 피로 칠해놨어 집정관에 산터미같은 배 그리고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너무 살이 쪄서 사라졌는지 지금 백숙같은 몸매가 됐는데 자 이번 세계의 두목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그게 없죠 지금 지구가 이것이 없는 상황 저 황 근데 왜 문이 닫혀있을까 아 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자 문이 다 닫혀있습니다 가자 여기 문이 닫혀있는거야 여기 살짝 짜증나게 해 사람을 아 열려있군요 제가 오해를 좀 깔아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돼지가 있죠 벽화로 흉상도 있고 자신의 그 돼지같은 모습이 자신의 그 돼지같은 모습이 참 많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쟨 왜 죽었어 쟨 왜 죽었어 롤링스가 다 들어왔는데 이래 이것들은 멍충이들아 멍충이들아 네 돼지 백숙 같죠 돼지 뭐라 그래야 되나 백숙돼지 백돼지 백돼지 같은 모습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기저기 막 남긴거죠 짐승이 어디 나왔길래 이렇게 쏴대는거야 참 어이없는 데서 그러고 있어 자 그럼 뭘 먹고 있어요 고추참치로 추정되지만 알길은 없죠 백숙이 백숙을 먹는 엽기적인 식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즐기는 괴물인지도 모르죠 자 야 얘네들 언제 오냐 야 뚱땡이 말고 떡대 어디갔어 왜 안와 자 자 왔죠 대가도로 별신을 해서 들어가냐 아 시빌풀토님 어 오셨군요 자 올립시다 재밌는 공돌이님 한우리님 반갑습니다 박성화님 어서 오시구요 자 자 여기는 뭐 초코파이인지 개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개똥 저기서 많이 봤었는데 근데 얘가 똥을 너무 많이 싼거 아니야 지금 아까 그 배를 보니까 변비도 심해 먹기도 너무 많이 먹었는데 변비도 너무 심했던거 같아요 том보 아이쿠 나왔다 아이쿠 나왔다 어이쿠 나왔다 아이쿠 나왔다 이의 생각에 자는 아이쿠 아이쿠 아니 겨드랑이에서는 왜 피가 나는거야? 찜찜하게 목에서도 피가 나고 있죠 자 또 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사람을 봐도 먹을 거를 모르고 다 먹을 거를 보이고 이걸 사도라고 해요 사도 근데 얘는 돼지형 사도다 당했다 돼지에게 당했다 네 비가 올 것 같아요 비오면 굉장히 시원해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지하실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사는 이 지하실은 조금 불안불안하다 비싼곤민영님 AVOP님 C소닉님 반갑습니다 넷츠님 호니님 어서오십시오 당했다 뚱버에게 똥내가 나겠지 자 아무튼 뚱버에게 뚱버가 그 발판을 부셨는데 그 뚱버는 자 홀로세움이 있죠 그 뚱버는 밑으로 안 꺼졌어요 자기가 발을 쿵 하고 그냥 밟아가지고 저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자 비쿠스는 뭐 만족하고 아이고 배에서 나와 자기 배에서 여기저기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조형물들이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뭐야 이거 또 눌러야 돼 발판 귀찮게 한다 또 즐겁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으하 또 나왔어 한마리 두마리 자녀주자 뿅 머리에 팍 하고 맞아라 아이고야 두발 맞출 수 있었네 자 너의 사타구니 나의 것이야 사타구니 나에게 맡겨줘 자 쓰러지고 난리요 사타구니 오 한방에 죽었네 한방에 죽을걸 좀 짜증나는데 한방에 죽을걸 저쪽에 상놈 자식들도 있네 롤링스가 알아서 잘 살려줍니다만 롤링스 외에는 또 재생을 못시켜서 롤링스가 죽었을때가 가장 곤란한 상황이죠 너무 멀어서 이게 안통하네요 안통할 것 같은데 짜증나는 상황이죠 자 퓽 퓽 퓽 퓽 퓽 엉덩이 엉덩이로 쏘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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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도와주라고 저거 도와주고 있어요 쇼크라 아이 저것도 또 나왔어 야 잠깐만 잠깐만 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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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살이 내려왔죠, 한쪽이. 양쪽이 내려왔나요? 홈페이하팀 이쪽에 서있어. 홈페이하팀이 저쪽에 서있으면 될 것 같은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 있나요 지금? 발판 누르는 거 있었는데. 이거랑 마지막 저쪽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 누르고. 그러면은. 야, 밟으라고 멍충이들어. 밟으라고. 밟으라고. 잡으라고. 밟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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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밟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저 건너편에 있어요 있어요. 저걸 밟으면 이게 열리는 거겠죠? 아니면 뭐겠어? 자... 눌렀어... 자 이제 처치의 몸속의 주인공인 로스 죽었던 분대장의 영혼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신호를 내리는 거죠. 자 분대원들에게 이렇게 쇼악 하고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쇼악! 보세요. 이쪽은 좌우 또 왔다 뜨허 정수가 쓰러졌을 때는 롤링스가 아닌데 롤링스로 하면 안 되는데 롤링스의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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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대 어... 뭐가 나왔어 저거 뭐죠? 처음 보는 아이 같은데? 처음 보는 아이 같아요 이게 뭐야 아 처음 보는 아이 맞는데 아... 쇄공이 없을 뿐인건가? 똥꼬가 있다 야 똥꼬다 야 좋아하는거다 냉장고를 내시경 여러분들이 사랑해 맞이하는 내시경 타입 냉장고를 뚫뚫뚫뚫뚫뚫 너무 즐겼나요 내시경을 너무 뚫어주려고 했어 시원하게 내시경을 뚫을 수 있는 친구는 이 존스밖에 없어요 아 존스가 아니라 콜 짜가잔 내시경 신나는 내시경의 세계 뿅뿅뿅뿅뿅뿅뿅뿅뿅 내시경의 수류탄을 확 던진다 들어가라 수류탄 확 들어가라 뿜뿜 고사라네 뿅뿅뿅뿅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떡하니 내시경 좀만 기다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뿅뿅 들어가보자 내시경의 세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커다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처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프다 마취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순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패면 안되죠 내시경을 꽂아 넣어주마 내시경 뿜뿜뿜뿜 아 근데 시간을 느리게 하는 콜 밖에는 안돼요 시간을 느리게 해가지고 내시경을 쓸 수가 있거든요 짜식아 짜식아 내시경 내시경 너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거 야 참아 참아 짜 자 깊은 뜻을 역시 짐승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있지 자 이거봐 엉덩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움찔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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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니는거야 엉덩이에 문제가 없으면 저러고 다니겠습니까 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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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에 문제가 자아 제거한다 접출한다 야아 그렇지 또 왔어 아이고 뭐 완전히 뭐 관장방이구만 관장의 세계 죽이지 왜 이렇게 멍때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 어 으아 으아 어 개차례 그러니 자 콜 어딨어 콜 콜만이 얘를 구현해줄 수가 있어요 콜만이 콜이 멀리있나요 콜 어디갔어 어 저거 콜이 얘가 으으 지금 그거죠 메딕이죠 메딕 자 이번에는 시술이 잘못되서 조금 밑에를 쐈어요 그래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되죠 도망간다 남자 구실을 하고 싶은가봐 그렇게 남자가 되고 싶었니 돌아오죠 도발하니까 바로 돌아오는거 봐봐 넌 남자도 아니야 이러니깐 기분이 나빴던거죠 저 친구 하지만 내시경에 혀가 길구나 따끔따끔 할게요 마주가 풀리면 따끔따끔하게 되어있어요 레이저를 좀 맞아야지 그래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넌 건강해지고 니 엉덩이를 밀어봐 넌 하게 돼있어 어 가슴이 벌어져 있네 귀찮은데 빨리 죽일까요 가슴을 쏘는게 나은가 등을 쏘는게 나은가 엉덩이가 찢어졌어 그쵸 여기 찢어진거 아니야 우리 어우 당했다 보면 쌍권총을 꽂아보자지 아니면 아니면 엉덩이에 영역을 부여하는거지 엉덩이 있는거 아 주의 권능으로 너의 엉덩이를 치료해 주겠다 하느님께서 너의 엉덩이를 사랑하신다 주의 권능... 어? 죽어뒀네 자 제가 하려고 했던 어... 네 실패했네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되죠 우리가 어디로 왔었죠 뚱뚱보... 어 저쪽인가요 그렇지 환통을 하려 간거야 뭐야 넌 또 어? 철공도 내죠 얘는 등짝이죠 등짝이 약점 음... 요요를 해 이렇게 자 누가 좋을까 누구한테 아야야야 누구한테까지 좋을까 뿅 하고 날라가보면 이렇게 쌍 뿜뿜뿜뿜뿜 어우 감기 기운이 있네 쪼금 안좋았는데 얘는 등짝을 보면 됩니다 등짝을 보자 등짝을 내 이름은 간비노 간비노도 궁금해한단다 얘야 나를 쫓아다녀 피곤하게 에이 어 시원한 아이가 등짝을 두두두두두두두 마구 쏴주세요 끝내줄게 쌍 권총 심부님의 쌍 권총 심부님의 쌍 권총 자세 죽은거 아냐 진격의 거인 까지 자세가 어머 비 비의 그 뭐지 매직스틱 자세 아니에요 저거 자 내가 짜증을 낸 건 바라지 않을 거야 그렇지 비의 매직스틱 자세로 지금 죽었습니다 등짝 등짝을 보자 네 인간극장 에도 나왔을테구요 아마존의 눈물에서도 나왔을거구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 나와서 어 바라바밤 바바바밤 오늘도 자니는 등짝을 보고 있다 등짝이 왜 그렇게 자꾸 보이는걸까 자니는 결국에는 마지막 자 엉덩이에 찌르는 것을 선택했다 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자 두부야 자 배를 지금 더럽게 열었지 더러우눈이 배를 막 쏴주면 돼요 얘는 별거 없어 진짜 별게 없어 배를 쏴주면 돼 얘 빙마시거든 진짜 빙마시거든 저격대기야 아프지 아 두려워 당했다 콜 멀리가 있어 콜 이 시간 멈추고 더러운 내장을 쏴주면 되는 거죠 야 돼지 야 야 지방간 이 자식 안되겠다 사슬 쏘자 사 사 왜 너의 사시 사라졌는지 난 이해가 돼 사 사 사시 너를 살 아프게 해봤자 아이쿠 배에서 뭘 붓는겨 살았다 아프지 아프지 아 아 두려워 뿅뿅뿅뿅뿅뿅뿅뿅 마구 쏴줘 마구 저런 장기는 적출할 수도 없어요 폭발할걸 빵빵 터질걸 설살 수준이 아니죠 이게 이게 살이 너무 잘못 찌면 쪄서 지금 그 응고가 응고가 똥고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거에요 딱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쫄자식부터 죽일까 귀찮은 놈인데 오 쎄다 처음 할때는 되게 쉽게 죽였었는데 패치가 됐나봐 한 방에 죽였거든요 배 열대 패치를 했나봐요 그래서 오류 같더라구요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 네 저쎄다 맞습니다 큰일빛 기다려주세요 그냥 해당 해당 되게 막 쉽게 막 어 피통 싼다 아이고 아유 들여넣 아유 야야 바이카스의 죽음을 잃어버린다. 바이카스의 죽음을 잃어버린다. 바이카스의 죽음을 잃어버린다. 피를 밑으로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저기가 이제... 아하! 감사합니다. 김우님이 찾아주셨네요. 처치 염력이 아니라 얘 이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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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다. 맞아 맞아. 아 블랙이 처치인가? 어 됐다. 자 틈이 열렸네. 아 감사합니다. 김우님이 네 발로 발로. 자 이제 다음 세계로 자 픽시스의 마지막 자 세번째 공간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가야돼? 어떻게 가야돼?